자 슬슬 갑시다. 가시죠. 정신이 해롱해롱하네. 목적지를 향해. 갑시다. 탑승.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파이팅 파이팅. 생전 첫날 태국 맹그로브 정글 탈출에 후기롭게 나선 병만족. 왜 돌지? 땜목이? 뒤로 가는 것 같지 않아? 하지만 무더위와 거친 조류로 그 여정의 제동이 걸렸는데요. 다음 출정의 골든타임은 우리 바다로 향하는 새벽 4시. 이제 곧 결전의 시간입니다. 저쪽에서 밀어주세요. 저쪽에서 밀어주세요. 저쪽에서 밀어주세요. 감히 써봐. 이쪽이었나 이쪽이었나? 이쪽이지? 아 이쪽이에요 이쪽. 그렇지? 아무것도 안 보인다. 해뜨기 전에 많이 가두자. 어휘. 어휘. 아 힘이 생기네요. 아이야. 아이야. 어휘. 가자. 아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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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줄 할 거야. 갈 줄 하자. 거기야. 시작됐다. 땀의 전쟁. 간다. 간다 간다 간다. 어 가네 가네 가네. 아 신난다. 그냥 조류 방향하고 맞아서. 가자. 가자. 그동안 무더위를 피해 한 번. 거친 조류로 또 한 번 불시착을 겪은 병만족. 이번에는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새벽 바다를 순항 중입니다. 꽤 많이 왔어 벌써. 우와 근데 해가 뜰려고 그래요. 됐다 됐다. 너무 예쁘다. 날이 밝는구나 이제. 해 뜰려고 하네. 어 해 뜬다 해 뜬다. 진짜 예쁘다. 뜨거워지기 전에 빨리 가자. 그래 맞아 뜨거워지기 전에 가야겠다. 힘드면 바로 빠르다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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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. 발전한다. 진짜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미나 둘 셋. 미나 셋. 미나 셋. 미나 셋. 셋. 갑시다. 물을 젖자. 물을. 갑시다. 가자 가자. 가고 있는 게 느껴져요 형. 으으. 갑시다. 어 왜 잠깐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. 이야 저기다. 저기인가 보다. 바다. 바다야. 저기인가 보다. 바다. 바다야. 바다야. 오. 오. 저 끝에 아니야 진짜? 저 맞아. 바다야 저쪽은. 보인다. 바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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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나왔어 나왔어. 누가 섬이야 저거. 바다? 아 저 섬인가 보다. 바다다. 저거 수평선이야 수평선. NI- charged. late. nervous 고맙습니다.